나 계속 젠젠타 진정한 자아인 이거는 공격인가 그러네 공격이 공격도 한번 하고싶을 때 됐어 이제 나는 저는 트럭기사나 할게요 오케이 생취님 우리 뚫을 건데 저 가자 한조 가자 한조요 한조가 뚫을 때 좋으려나 궁 쓰면서 아 아니다 그냥 라인하르트 갑시다 라인하르트 짭입니다 왜 짭이라고 말하나요 어? 왜 짭이라고 말하나요 우리팀이 상대팀이 될 수 있거든 아하 그러면 이제 도방이 시작되는 거야 아하 그리고 실제 조바문이라 그러면 멘트를 막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 아하 방송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하고 있네 막 그런거 들어봐 아하 펜이어서 찾아왔는데 차라리 짭이라 하는게 나아 그쵸? 그쵸? 진정한 자아가 따르겠지 형제가 없던가 아 연예인 마인드 아니에요 연예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니까 연예인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연예인 되고 싶지만 그런건 있어요 뭐 잘못해서 까일때는 연예인급으로 매장돼 에이 어 무한도전 나가고 싶다 안좋은거만 연예인이여 어 꺼져 어 위에 안좋아있다 위에 안좋아있다 어 어어어 도우년 도우년 어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 어어 이거 그냥 막 앞질러 가야될거 아냐 야 개많았어 애들 막 위에서 다 떨어지네 가자 그렇지 아우 이거 너무 킬이 잘되는데 이어가 미친 그렇지 아 바스티윤을 바스티윤을 몸빵 어깨방으로 죽이더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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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라인너르트가 이래서 재밌어 저 위대.. 위에.. 아.. 저 위도우년 진짜 딱 아는거지 쟤는 피가 얼마 없다라는 거를 아이 미치겠네 가자! 트럭기사 유로트럭! 저거 뭐야 저거 아 잡았다 뭐야?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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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위도우 어 무리하지마야 무리하지마 백진이 근데 그렇게 홀로 쓸쓸히 몰다가 뒤에서 싸먹힌다 우리팀이 없어 지금 많이 아 있네 있어 괜찮네요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야아 이번에는 오케이 그렇지 바스티온이 라이너란트한테 계속 죽네 어어 아 아 아 아 물날렸다 아 미친 위도우메이커가 세 명이야 저기가? 네 아 어쩐지 위도우가 너무 많더라 아 나 죽어 나 죽어 힐 해주고 있어 힐 해주고 있어 아 아 미실링돼 아 나 죽어 나 죽어 한타한다 궁간다 한타 궁간다 형들 간다 야 여긴 궁으로 들어간대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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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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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궁으로 들어가야대 궁으로 자자자자자 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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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들어가 확 들어가 더 들어가 내가 내가 지켜준다 내가 지켜준다 그럼 더 좋은거지 어 궁날림잼 어 반짝반짝 자랑 그렇지 더 좋은거지 뭐 어 어 아이고 트럭이 그냥 오늘 아유 잘 몰아지네 그냥 오케이 유노트럭 해보셨어요 유노트럭? 있긴 있어 아 안해봤어요 어 야 여기있으니까 굉장히 안락하네 아 아주 통화로 어 아주 안락하네 여기있으니까 막 뭔가 주변에 뭔가 날라다니는거 같긴 한데 어 괜찮아 날파리에 날파리 팔찌여죽는 날파리 괜찮아 괜찮아 무시해 무시해 야 개많이 간다 야 개많이 간다 어 개많이 가 어 개많이 간다 개많이 가 열려라 참깨 야 이 위도우년아 그렇지 위도우 잡았어 어 나 방벽 깨져 방벽 깨져 어 이제 들어갈까? 집에 갈까? 어 어 석양이다 석양이다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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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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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번도 안죽지 않았어요? 와 대박이다 진짜 순간 데드바이 데이 나이트 생각났다 진짜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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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 저 사실 이게 기다렸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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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좀 들어가면은 어 가자 아 나 말고 뱅츠님 말한거야 뱅츠님 나는 한 번 죽었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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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야잇 뭐야 어디였어 야잇 니가 스파이더맨인 아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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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폭탄 받아 폭탄 받아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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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잡았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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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겐지 내가 죽인다 겐지 겐지 잡으러 가자 겐지 잡으러 가자 요 겐지 맨 요 커먼 어 야 너무 무리하지마 너무 무리하지마 이거 지금 지금 못 도와줘 못 도와줘 못 도와줘 못 도와줘 수웠어요? 어 어 어 어 어 어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조범마 죽었어?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파다 죽었었어? 네 아아 그래도 한번데 싸이긴 했네 에이 그래도 여기가 여기 애들이 많은데? 아이 진짜 믿어 진짜 왼쪽에 애들이 너무 많아 아 이거 이거 좀 무린거 같애 이거 좀 무린거 같애 많이 무린거 같은데 어 어 이거 애들이 너무 많아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야 가! 야 들어가!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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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싹 들어와 싹 들어와 싹 들어와 오케이 겐지 어 겐지 죽었고 오케이 석양맨 죽었고 뒤에 뒤에 리퍼 따라가 뒤에 리퍼 따라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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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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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이거 꼬리 꼬리 느낌이나 꼬리 느낌이야 꼬리 느낌인데 죽어라! 어 나이스 궁 나이스 궁 깔끔했어 깔끔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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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치 그라치 그라치에 그라치에 깔끔하네 깔끔했다 이번 솔직히 뱅츠님이 많이 죽인 것 같아 그러나 그쵸 패배를 모르죠 이거 봐 내가 딱 궁 썼을 때 얘네들 당황하는 거 이거 얻어먹잖아 뭐야 우리 팀은 이번 판에 연속 킬 자체를 안했네 나 자추 좋아좋아 아 오늘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올릴 거 많아서 개좋다 도라도 도라도 도라도는 젠야타 도라도는 젠야타지 도라도는 젠야타 도라도는 지로해도 도라도 아 드디어 좀 정상적인 팀을 만났네요 겐지하고 한조를 하네 어 괜찮아 좋아좋아 힐러 두명이다 힐러 두명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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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루시우 메르신은 딜이 안 되서 안에 재미가 없어 뱅진이 뱅진이 아 네 제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야 내 멘트 들었어? 뭐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뭐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행동할 시간이다 누군가는 맞고 죽길 바라야겠다 진짜 미리 쏴드는거구나 어 아이디어 좋아 들어와 들어와 뱅진 뱅진 들어와 떨어지긴 떨어진다 저 위에 뒤에갔다 뒤치갔다 뒤에 리퍼 리퍼 오른쪽에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처치 처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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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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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나이스 나이스 어 그냥 꽂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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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꽂혀버려 그냥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에 왔어 오른쪽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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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고 야 오늘 진짜 한 발에 딱 꽂히네 그냥 어 어 좋아좋아좋아 아예 입구에서 그냥 봉쇄해버리자 뭐야 아 위도우다 위도우 조직 야 쟤네들 무슨 라이나르투 두명있다 어 바꿨다 바꿨어 바스티로는 했다 아 죽었어 죽었어 아 한 번 뚫리겠네 어차피 수 없어 처음에는 음 맵 개모로 우우우우 아 좋아 아 옷좀보샤야겠다 아 어 제발 여기저 숨어있는데 여기저 숨어있는데 여기저 숨어있는데 여기저 숨어있는데 여기저 숨어있는데 우리 라인 개많이 땡기는데? 제가 왔습니다 뒤에 숨어있어요 뒤에 숨어있어요 야 뒤에 바스티온 달렸네 와 미친 어 나이스 보알 나이스 보알 기모찌다 거기서 궁 됩니까? 오케이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다 죽었네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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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렇지 좋아 막 쾌감이 느껴져 잘 쏜다 솔직히 생각보다 잘 쏘네 위도 위도 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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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혼자 게임 플레이 혼자 게임 플레이해 그렇지 아우 야 3킬 했어 야 나이스다 야 좋았다 진짜 뻘궁이 아니게 해줬네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어 게이들 와 나 이번판 한자 너무 잘돼요 막 기뻐 막 참 눈물달려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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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화살이 적한테 코치 때마다 오르가즘 느껴진다 그런건 하지마 예에이 야 유탄발사고 있나 유탄발사기 아우 개난리 났네 개난리 나소 개난리나네 개난리나 그냥 그치그치 여기가 여기가 꿀이야 여기가 꿀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아 모르겠다 궁이라 써야겠다 심심한데 기모지 기모지 어 디디디 아아 쟤 궁이네 아이 미친 설마 저놈이 내 하이라이트를 뺏어가진 않겠지 어 얼마나 죽였는데 아까전에 한번에 3명인가 죽였고 또 그 뒤에 3명인가 4명인가 죽였고 그랬어요 아니 쟤가 쟤 지금 3명 죽인거 같아요 그러면 그정도면은 몰라 안 뺏어갈거 같은데 자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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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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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릴라는 주먹으로 주먹으로 어 이제 쟤는 얼마 없어 체력없어 어어 꺼져ão 아 아아 아미씨 얘들 많다 같이 다닙시다 같이 다닙시다 어 많다 안 되겠다 안되겠다 떼야된다 아 죽었다 아 야 우리 은근 밀린다 그러게 어 은근 밀린다 이제 은근 밀린다 시장은 솔직히 밀릴 수 밖에 없어요 아까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여기서 끝에서 막아내면 되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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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친 뭐야 어 나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아 지금 라인하루트가 문 되네 얘네 밀고 오잖아